이분은 외국 명문대 교수인데 서울대학교보다 인지도가 더 높은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미일주 자신과 정축월 타인이 갑진영과 병진시 양쪽 진 급제고 권력창고에 임묘하였는데 충미충으로 진 권력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 사주는 갑진영과 병진시 양쪽으로 임묘하였을까요? 이분은 인생 전반기는 갑진영 국가단위의 학술단체에 들어갈 것이지만 인생 후반기는 병진영 재물을 추구하는 기업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명문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했던 수제입니다. 얼축일주 자신이 신미년 정축시 타인들과 함께 임진월 재성고 거대한 재물창고에 임묘하였습니다. 창고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분은 얼축일주 자신과 신미년 타인과의 충미충으로 창고 열쇠를 얻었습니다. 임진월 재물창고를 가진 부모님은 서울 강남에서 큰 부자인데 얼축일주 자신이 창고 열쇠를 얻었기에 부모의 유산을 크게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분은 개미대운의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이후에 계속 발전하여 도지사까지 역임하였습니다. 신축일주 자신이 경진년 경진월 인성고 국가권력창고에 임묘하였습니다. 창고 열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개사시, 식신, 자신의 능력으로 개사자합하여 사시지를 사용하는데 사축합으로 신축일주 자신에게 창고 열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미대운의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충미충으로 신축일주 자신이 경진년, 급제고 국가권력창고로 임묘하는 것을 응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대법관을 하였던 분입니다. 신묘일주 자신이 경신월 타인과 묘신합으로 합하여 개축년, 급제고, 국가권력창고로 임묘하였습니다. 개사시, 자신의 능력은 개사자합하여 사지지를 이용하는데 사축합으로 개축년, 국가권력창고 열쇠를 손에 넣고 사신합으로 경신월 타인을 통제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병원 운영으로 수백억대 부자가 된 분입니다. 개묘일주 개혜시는 해묘합으로 자신인데 임자월 타인과 함께 임진년, 급제고, 권력창고에 임묘하였습니다. 이제 창고 열쇠를 얻어야 하는데 개혜시 자신의 몸이 진 권력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대운을 보면 10대 중반부터 60년간 목화 대운으로 흘러 사주 전체의 막강한 수에너지가 끊임없이 응기하면서 막힘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부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최상류청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미일주 개혜년은 해미합으로 자신인데 얼축시 타인과 함께 무진월, 급제고, 권력창고에 임묘하였고 얼축시 타인과 충미충으로 진 권력창고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얼사대원의 고위관료로 성진했던 분의 사주입니다. 병신일주 병신년은 보금으로 자신인데 신축월 국가권력에 임묘했지만 청간에서 병신합으로 신축월 국가권력을 잡았습니다. 개사신은 겉모양은 타인이지만 병신일주 병신년과 사신합으로 연결된 자신으로 신축월 국가권력창고의 열쇠를 사축합으로 얻었습니다. 이분은 병호대원의 공금 횡령제로 관제를 경험하는데 오축천으로 자신이 임묘되었던 신축월 권력창고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중견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진시 급제고 회사의 기회일주 자신과 개해년, 얼해월, 타인들이 같이 임묘하였는데 창고 열쇠를 자신이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분은 무진시 타인의 권력에 지배받는 것에 만족하여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술대원 정축년 32세에 공금 횡령으로 4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무인일주 자신이 얼미월, 관살고, 권력창고에 임묘했고 병호년, 타인과 인호 합으로 관계를 맺어 자신의 강력한 화세력으로 신유시, 상관, 재물을 제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유시, 상관은 자신의 몸이며 화세력에 비해 매우 약하기에 대운이 금수대운으로 흘러주어야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술대운은 매우 좋지 못한데 술미형으로 미월지, 자신이 임묘했던 관살고가 깨져서 직장이 날아갔고 신유시, 상관, 자신의 몸을 유술천으로 극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타인의 보물창고에 임묘하여 큰 재물이나 권력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타인의 보물창고에 임묘했다가 창고문이 닫혀서 창고주인 타인에게 삶이 종속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신유일주 자신이 기우월, 타인과 함께 기축시, 급제고, 권력창고에 모두 임묘하였는데 임자년 경쟁자가 자축합으로 축, 급제고의 창고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이 사주는 조폭 두목인데 임대운의 수십억을 벌었다가 자대운 신사년 30세에 체포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임오년 31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자분은 사채업을 했는데 남의 돈을 사기치고 도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도주했다가 축돼온 개미년 45세에 잡혀서 구속되었습니다. 기해년과 기해일주는 보금으로 동일인 자신처럼 보이지만 계유월 경쟁자가 무계합, 유진합으로 창고문을 닫아버려 기해일주 자신은 무진시, 급제고 국가권력에 입려되어 창고 안에 갇힌 존재이며 기해년은 창고 밖에서 자유로운 타인이 되었습니다. 기해일주 자신은 무진시, 급제고 국가권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빈곤한 집안에서 태어나 하루종일 빈둥대면서 나쁜짓만 다했는데 임대운 임오년 20세에 친구들과 같이 도둑질을 하다가 크게 다쳐 사망하였습니다. 정축일주 자신이 개해년, 경자시 타인들과 함께 병진월, 급제고, 권력창고에 임묘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자시 경쟁자가 정축일주 자신을 자축합으로 묶어서 들어갔기에 도저히 병진월, 급제고, 권력창고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신미일주 자신과 을미시 경쟁자가 자미천으로 경진월, 급제고, 권력창고에 임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진월, 경자년이 을미시 경쟁자와 을경합으로 천간에서 연합하여 신미일주 자신을 역포국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김효대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모두 사망했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공장근로자가 되었으며 정축대운 20대 이후에는 오랫동안 폐병을 알아 집에 머물렀으며 늙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정사대운 무자년 36세에 7억 빚만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무신일주 자신이 신유월 타인과 함께 개충년, 상강고, 사업에 임묘했다가 병진시, 급제고, 권력창고에 다시 임묘하여 임묘를 거듭하였습니다. 임묘를 거듭한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매우 강렬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병진시, 급제고, 권력창고를 여는 열쇠를 자신이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신진합으로 병진시, 급제고와 지지합만 하였습니다. 정사대운이 되자 청간에서 정개충으로 무신일주 자신과 개충년, 상강고의 무계합이 깨지고 지지에서 사유축 삼합으로 개충년, 상강고의 문이 닫혀 사업이 막혀버렸습니다. 무신연에는 진자진 삼합으로 병진시, 급제고, 권력창고마저 문을 닫아 자신이 임묘된 창고들의 문이 모두 폐쇄되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이분은 세탁소를 운영했는데 결혼을 못했고 재물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병호일주 자신과 신사월, 영인시, 타인이, 경술련, 급제고, 권력창고에 모두 임묘하였는데 거의 인호술 삼합을 이루면서 술, 급제고, 권력창고의 문이 닫혔습니다. 인복이 없어 사람들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사월이 중간에 있기에 완전한 인호술 화삼합은 아니지만 경술련, 급제고에 임묘했다가 나오는 열쇠를 얻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일주 자신이 년월에 있는 국가단위의 재물창고나 권력창고에 직접 들어가서 무기를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한 오행의 에너지를 누설하여 재물과 권력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